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약간 귀여운 사람들이 많아. 난 섹시한 거 하고 싶어. 다음 조예민 님. 예쁘지? 예쁘다, 예쁘다. 일단 예뻐. 눈에 감지가 있네. 어떻게 보시는 거야? 이렇게 되면 다음 참가자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부담될 것 같아. 생선! 너무 웃는다, 너무 웃는다. 합성적이야. 합성적이야. 너 왜 안 웃어? 긴장했지? 너 왜 안 웃어?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. 같이 못 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잘 쳐도 되게 속상해. 이명훈 님. 조인승은! 안녕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언 prêtый heißiffe earáp 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